몇 달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윤 이장이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치적 압력 등 여러 추측들이 나왔지만 그는 은퇴 연설에서 회사는 몇 명의 창시자에 의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벌들의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오너 3, 4세들의 금수저 논란과 갑질 파문 같은 부작용으로 반재벌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혁신으로 환골탈퇴하려는 노력이 더 많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속내 어떻든 연우오너답지 않게 변화를 앞세워 창업 정신을 강조한 이융열 회장의 선언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